DC-DC 컨버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DC-DC 컨버터는 왜 필요할까요? 콘센트로부터의 교류 220V를 AC-DC 컨버터에서 직류로 변환하는 SMPS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직류 전압만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에서는 마이컴, LED, 모터 등에서 다양한 직류 전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각각의 직류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SMPS 출력 전압 24V를 입력으로 3.3, 5, 12V의 여러가지 전압으로 변환하는 DC-DC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220V의 높은 교류 전압은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즉 SMPS라는 AC-DC 컨버터에서 24V의 직류 전압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입력으로 LDO 시리즈 레귤레이터, 스위칭 레귤레이터류의 DC-DC 컨버터에서 5V의 낮은 직류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DC-DC 컨버터는 부하나 입출력 전압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DC-DC 컨버터의 방식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DC-DC 컨버터는 변환 방식에 따라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스위칭 레귤레이터 두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시리즈 레귤레이터와 LDO 두가지로 분류되며,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선형 동작함으로 리니어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시리즈 레귤레이터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제어 소자가 직렬로 구성되므로 시리즈 레귤레이터라 합니다. 제어 소자를 통해 입력 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감압되므로 입력과 출력 전압의 차이가 크면 소자 자체에서의 손실이 커집니다. 감압 방식이므로 입력 전압이 출력보다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LDO는 로우 드롭 아웃의 약자로, 낮은 입출력 전이차에서도 동작하는 리니어 레귤레이터로서, 기본 구조는 시리즈 레귤레이터와 같습니다. 시리즈 레귤레이터의 입출력 전이차가 최저 2V 정도인데, LDO는 1V 이하의 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5V 입력에서 3.3V 출력 전압이 필요로 한 경우, 시리즈 레귤레이터는 3.3V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이때 입출력 전이차가 낮은 LDO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입력과 출력 전압의 관계에 따라 회로 구조가 다르며, 업, 부스트, 법부스트로 나누어지며, 기타 분류 기준이나 회로 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직류 입력을 스위칭 소자를 통해 온, 오프하여 규정치의 출력 전압이 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로 구성에 따라서는 입력 전압보다 낮은 전압뿐만 아니라 높은 전압도 출력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전압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력보다 낮은 전압을 생성하는 감압 방식을 법, 입력보다 높은 전압을 생성하는 승압 방식을 부스트, 그리고 마이너스 전압을 생성하는 방식을 법부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위칭 방식은 다양한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고, 리니어 방식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에서 시리즈 레귤레이터와 LDO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던 리니어 레귤레이터인 78 시리즈에 관해 살펴봅시다. 7805는 5V, 7809는 9V, 이런 식으로 일정한 전압을 출력하는 레귤레이터를 78 시리즈라고 하며, 79 시리즈는 마이너스 전압을 출력하는 소자입니다. 이 소자의 P는 입력, 접지 그리고 출력, 3단자를 가집니다. 내부 회로를 보면 입력으로부터 출력 측으로 도통 전류를 제어하는 제어 소자와, 일정한 출력 전압을 얻기 위해, 피드백 R1, R2의 분압 전압과 기준 전압, V 레퍼런스를 비교하여, 제어 소자를 선형 제어하기 위한 에러 앰프로 구성됩니다. 출력 전압이 낮아 피드백 전압이 낮아지면, 에러 앰프의 출력이 높아져, 제어 소자의 도통 전류가 증가하며, 출력 전압이 높으면 반대로 도통 전류를 줄여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합니다. 입력과 출력 사이의 제어 소자로 NPN 트랜지스터, 하나 혹은 두 개를 사용하므로, 입력과 출력 간 전압 드롭이 대략 2V 정도 됩니다. 따라서 3V 출력을 얻으려면 최소 5V 이상의 전압을 입력해야 합니다. LDO는 로우 드롭 아웃 레귤레이터로, 입력과 출력 간의 전압자, 즉 전압 드롭이 적어야 하는, 배터리 작동 제품이나 전력 효율이 중요한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는 필수 전원 소자입니다. 시리즈 레귤레이터와 유사한 구조이며, 전압 드롭이 적은 MOSFET을 제어 소자로 사용함으로 1V 이하의 전압 드롭 특성을 가집니다. 출력 전압이 낮으면 에러 앰프의 출력이 낮아져 제어 소자의 도통 전류를 증가시키며, 출력 전압이 높으면 반대로 도통 전류를 줄여 항상 일정한 정전압이 나오도록 합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동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덕터와 콘덴서의 전기적 작용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덕터는 스위치를 ON하면 인덕터로 전류가 서서히 증가되며 흘러, 인덕터 소자 자체의 1분의 1L, I의 자승의 에너지가 저장, 즉 전류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OFF하면 인덕터에 충전된 전류에 의해 부하측으로 전류를 흘려 방전됩니다. 인덕터는 전류 충전 및 방전 동작을 하며 흐르던 방향으로 계속 흐르려는 관성 전류의 특성을 가집니다. 콘덴서는 스위치를 ON하면 콘덴서로 전류가 들어가 전압이 서서히 증가되며, 콘덴서 소자 자체의 1분의 1C, V의 자승의 에너지가 저장, 즉 전압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OFF하면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에 의해 부하측으로 전류를 흘려 방전됩니다. 즉 콘덴서는 전압 충전 및 방전의 동작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전압 충방전 작용에 의해 콘덴서는 평활작용을 합니다. 스텝다운 컨버터 앤 버크의 동작을 살펴보면, 스위치가 ON되면 인덕터에 에너지가 저장되며, 스위치가 OFF되면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출력단에 전달됩니다. 즉 입력단 직률을 스위치를 통해 인덕터에 저장했다가 스위치가 OFF되면,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출력단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다이오드는 인덕터에 방전 패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버크 컨버터는 직률 입력의 일부를 출력에 전달하는 구조이므로, 입력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력단의 콘덴서는 평활작용을 합니다. 스텝업 컨버터인 부스터의 동작을 살펴보면, 스위치가 ON되면 인덕터에 에너지가 저장되며, 스위치가 OFF되면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출력단에 전달됩니다. 즉, 입력단 직률을 스위치를 통해 인덕터에 저장했다가 스위치가 OFF되면,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출력단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다이오드는 인덕터에 방전 패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입력 전압에 중첩하여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전되는 구조이므로, 출력단 전압은 입력보다 높은 승합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버팅 컨버터인 버프스트의 동작을 살펴보면, 스위치가 ON되면 인덕터에 에너지가 저장되며, 스위치가 OFF되면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전되면서 출력단 전류를 역으로 흐르게 하는 구조가 되어, 출력단이 마이너스 전압이 됩니다. 즉, 입력단 직률을 스위치를 통해 인덕터에 저장했다가, 스위치가 OFF되면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전되면서 방전 전류가 역으로 흘러 출력단이 마이너스 전압이 되는 구조입니다. 인덕터는 방전시 원래 흐르던 방향으로 계속 흐르려는 관성 전류의 특성을 가짐으로, 인버팅 컨버터인 버프스트의 마이너스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전류 충방전 특성을 갖는 인덕터와, 충방전 경로를 결정하는 스위칭 소자의 구성과 배치에 따라 감압, 승압, 그리고 마이너스 전압 같은 여러가지 전압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DC-DC 컨버터의 두가지 방식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전압에서 리니어 방식은 입력으로부터 감압하여 출력을 얻는 구조이고, 스위칭 방식은 감압, 승압, 반전 모두 가능합니다. 출력 전력은 리니어 방식이 수와트 이하만 가능하며, 스위칭 방식은 대전력도 가능합니다. 효율은 리니어 방식이 60% 이하로 낮고, 스위칭 방식은 90% 이상으로 높습니다. 노이즈는 리니어 방식이 작고, 스위칭 방식은 스위칭 노이즈로 인해 큽니다. 응갑 속도는 입력인가 후 얼마나 빠르게 출력이 나오는가를 의미하며, 리니어 방식이 빠릅니다. 리니어 방식은 외부의 바이패스 콘덴서만 구성하면 됨으로 설계가 간단하고, 스위칭 방식은 인덕터 사양을 결정해야 하는 등 복잡합니다. 따라서 부품 수도 스위칭 방식이 많으며, 회로 비용도 리니어 방식보다 비싼 편입니다.